안녕하세요. 조회사닷컴입니다. 지금부터 참나랑어 뱃살 해동법에서 손질법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동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이 뱃살이 들어갈 만한 용기에 먼저 찬물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다음 뜨겁게 뜨겁게 끓인 물을 부으면서 온도로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온도는 저희들이 손을 넣었을 때 약간 따끈한 정도면 됩니다. 온도로 말씀드리면 한 60도 정도 그 정도에 손을 냅니다. 온도가 맞춰졌으면 염도를 구내야 됩니다. 염도는 바닷물 짜기보다 약간 조금 더 짜게 그렇게 염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통 참치 해동에는 한주 소금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물 온도와 염도를 맞추셨으면 참치를 참치를 넣어서 처음에 씻어줍니다. 깨끗이 씻어준 다음에 약간 담가 놓는데요. 이 담가 놓는 시기에 대해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놓으셨다가 꺼내서 양쪽을 잡고 이렇게 쉬었을 때 참치가 쉬는 정도면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잡아서 이 정도 쉬죠. 이 정도 쉬면은 물에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깨끗한 가지수건 위에다 올리신 다음에 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물기를 한 번만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먼저 이 배쪽에 이 하얀 부분을 먼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데요. 끝까지 다 제거하시는 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 정도는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견껍질을 벗겨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쪽 하얀 부분에 있습니다. 이 하얀 부분과 껍질이 있는데 이 하얀 부분까지 다 발라내시면 안되고요. 이 껍질만 발라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쪽과 껍질을 대거해 주시면 이제는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집집해서 이 앞은 배꼽 사이라고 해서 따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이렇게 칼로 잘라주셔서 따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앞이 이만큼 남겨주셨죠? 이게 있어야 씹을 때 약간 씹히는 맛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쪽은 칼집을 살짝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놔두신 다음에 이제 참치를 잘라보면되요. 이쪽 하얀 부분이 있는 쪽과 없는 쪽 부분이 있습니다. 자르실때는 항상 이 하얀 쪽 부분이 요리를 하는 사람 앞으로 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지금 이렇게 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자르시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엇갈리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재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참치가 완전히 해송되면 자르실때 깨질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타르는 상황에서 잘라주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 한 번에 안 잘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 썰기 식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도 썰기를 하셔서 손님상에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 이렇게 배꼽살이라고 말씀드린 거 이것은 자르실때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참치가 상당히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라 미끄러우니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참치 배꼽살 참치 일반살 요런 식으로 해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참치 보관하는 보관하는 방법은요 자 이런 사각으로 된 참치 해동지가 있습니다. 해동지에 싸서 자지런을 싸서요 밀폐용기라든가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